그래 나 그 책을 읽고 들었어 어떤 최근에 아이돌 그룹 데뷔한 분이 슬라이드를 못 열어 슬라이드 폰을 못 여시는 멤버가 있다고 뭐? 아 그게 폴더폰이에요? 그냥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 그때 촬영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걸 못 열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나 그거 알아 우리 엄마가 썼었어 이게 뭐야? 이거 우리 엄마가 썼어 진짜 우리 엄마가 썼어 우리 아빠야? 우리 옛날 사람 아니야 근데 우리 아직도 어려 근데 아니 우리 옛날 가수야